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항해 직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황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식민지 활동을 펼쳐나갔고 곧이어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같은 다른 유럽 강대국들도 카리브해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카리브해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카리브해의 온주민 이야기에 이어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와 해적에 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뮤다의 영국 식민지화는 1612년에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서인도 식민지화는 1623년에 세인트키츠, 1627년에 바베이도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세인트키츠는 인근에 있는 레비스, 안티구아, 몬세라트, 앵길라, 토르톨라 섬들의 영국 식민지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었고 프랑스의 식민지 역시 세인트키츠에서 시작되며 영국과 프랑스는 1625년에 이 섬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세인트키츠에 대해 훨씬 더 큰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생마르탱, 세인트바츠, 세인트크로이 섬들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했지만 1713년에 영국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영국의 제독 윌리엄 펜은 1655년에 자메이카를 점령하였고 이후 자메이카는 300년 이상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카리브의 지역의 초기 식민지 시대인 1640년과 1680년 사이에는 지역에서 해적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1625년 무렵에 프랑스 해적들은 히스팔리오나 섬 바로 북쪽에 위치한 토투카섬의 정착지를 세웠는데 이곳은 스페인이 여러 번의 공격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파괴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토투카섬의 정착지는 루이 14세의 위임에 따라 1659년에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으며 1670년에는 히스파니올라 본토의 현대사회 아이티의 도시 카프아이싱인 카프프랑스와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1697년 리스빅 조약에 따라 스페인은 히스파니올라 서쪽 3분의 1을 공식적으로 프랑스에 양도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17세기 짧은 시간만에 사바, 생마르탱, 신트웨스타트위스, 퀴라소 등의 섬들과 포에르토리코를 점령했으며 이러한 섬들은 함께 네덜란드형 서인도 제도라고 불렸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는 1672년부터 현재의 미국령 버진 제도를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후에는 전체적으로 통치하다가 1917년에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에 대한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며 여전히 미국 영토로 남았습니다. 16세기 초 유럽 사회의 권력 균형과 왕조 승계 문제는 유럽의 외교와 전쟁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왕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은 대륙의 확고한 경쟁자였습니다. 1516년 카스티아, 레온, 아라곤 왕국들이 공식적으로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 아래에서 통일된 이후 긴장이 높아졌는데 카를로스 1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자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프랑스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1521년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프랑스 군대를 이탈리아 반도와 그 밖의 지역으로 몰아냈고 1526년 그리고 1529년에 다시 프랑스 국왕의 항복을 받아 냅니다. 이탈리아 전쟁으로 알려지게 된 프랑스-스페인 전쟁은 1536년에 다시 불붙었으며 1542년에 또다시 일어나면서 바일로와 왕가와 팝스부르크 제국 사이의 간헐적 전쟁은 155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521년에 프랑스가 처음 스페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을 때 카리브해에서는 프랑스 해적, 위구노 해적선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는 신세계와 신세계의 부에 대한 스페인의 독점적 지배권에 반기를 늘며 멕시코의 보물들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던 스페인 선박들을 향해 코르세어라 불리는 위구노 해적선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523년 포르투갈형 세인트 빈세드 곳 연안에서 코르세어는 7만 더컷에 이르는 황금, 다량의 은과 진주, 그리고 당시 상당한 가치를 지녔던 2만 5천 파운드의 설탕으로 구성된 엄청난 보물을 가득 실은 두 척의 스페인 선박을 포획했습니다. 1528년 카리브의 연안 육지에서 최초로 기록된 습격은 프랑스 해적선 한 척이 산토 도민고 해안에 나타나 선원들이 푸에르토리코 서부 해안의 산 게르만 마을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1530년대 중반 일부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대부분 프로테스탄트로 구성되었던 프랑스 해적선들은 정기적으로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고 카리브의 항구들과 해안 마을들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탐내던 곳은 산토 도민고, 하바나, 산티아고와 산 게르만이었으며 쿠바와 카리브의 지역의 다른 섬들에서 일어난 해적선의 항구 습격은 보통 몸값을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은 마을과 도시를 점령하고 현지 주민들을 납치한 후 이들을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인질이 없는 경우 해적선들은 마을을 파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몸값이 지불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적선들은 약탈과 희생자들의 폭력을 저질렀으며 교회와 신상한 그림들을 훼손한 후 불을 지르고 떠났습니다. 1536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다시 전쟁을 일으켰을 때 프랑스 해적선들은 카리브의 스페인 정착지들과 선박들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하였고 약 10년간 프랑스의 위그노 해적선들은 스페인 정착지들을 상대로 60번의 공격을 감행하여 카리브의 지역에서 수십 척의 스페인 선박을 포획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유럽과 카리브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동안 영국은 주로 왕실 간의 동맹에 따라 스페인과 손을 잡았으나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는 1558년 프로테스탄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이령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의 반란을 지지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북대사양과 카리브에서 수십 년간 긴장과 대치가 고조된 후 1585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영국 왕실은 네덜란드의 7천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칼리브 영토와 선박들을 상대로 한 사력선들의 해적지를 너그러이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1587년 엘리자베스 1세가 20년 동안 감금했던 카톨릭 교도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에 대해 사양을 명하고 카디즈의 주둔에 있던 스페인 무적 함대에 대한 산재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격화되어 갔습니다. 스페인은 해군의 공격을 편상했지만 1588년에 벌어진 이 유명한 회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전멸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스페인은 하바나에서 곤조된 갈래온 범선으로 해군을 재편하고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할 때까지 영국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했지만 이전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후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사실상 모두가 인정하는 인도 제도의 주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1559년 프랑스-스페인 평화협정 이후 왕실이 허가한 프랑스 해적성 활동이 잦아들었지만 위그노 해적의 침략은 계속되었고 이란 침략 행위 중 쿠바 연안의 파인즈 섬에 일시적으로 위그노 정착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해적 행위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국왕인 찰스리스의 통치기간 동안 증가했으며 30년 전쟁 중 영국과 스페인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더욱 공격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스페인은 1560년대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대로 네덜란드의 반란을 처리해왔지만 네덜란드는 카리브의 후발국이 되었고 이들은 네덜란드 공화국이 스페인과의 오랜 갈등에서 더 이상 방어적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된 159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주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해적은 1620년대 초부터 광범위해지고 격렬해졌습니다. 스페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카리브 영토들에 대한 영국의 침입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기간에 급증했는데 이러한 침입은 존 호킨스, 존 옥세남, 프렌시스 드레이크 같은 해적 밀수업자들이 앞세운 조직적인 대규모 밀수원정으로 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열대 생산물에 대한 대가로 스페인의 카리브 영토들의 아프리카 노예들을 밀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상업해적 행위가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는 1562년 존 호킨스의 부하들이 시에라리온 연안에서 포르두갈 선박을 습격하고 배에 있던 300명의 노예들을 살로잡은 후 설탕, 가죽, 귀중한 목재에 대한 대가로 노예들을 산토 도민고에 밀수한 일이었는데 호킨스와 그의 동시대 해적들은 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노예의 수를 극대화하는 사악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와 다른 노예 무역상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옆으로 누워 서로에게 밥을 떠먹이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노예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는 호킨스의 노예 무역선인 예수스 오브 리백으로 이벤은 엘리자베스 1세와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었으며 400명의 아프리카 노예들로 빽빽하게 치워졌습니다. 카리브에서 일어난 영국과 스페인 전투의 대부분은 영국의 정규부대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에 대한 공격 행위를 허가한 산락선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과거 해적이었지만 이제는 산락선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이 시기 동안 75건 이상의 영국 해적 원정이 스페인 영토와 선박을 겨냥했습니다. 카리브에서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유럽인들은 노예로 만든 아프리카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강제 이주시켜 노동력을 창출했습니다. 유럽인들의 대서양 노예부역은 노예로 만든 아프리카인들을 아메리카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식민지들로 데려갔고 아프리카 노예들은 16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주로 1701년에서 1810년 사이에 카리브로 끌려왔습니다. 이 시기 동안 카리브로 끌려온 노예들의 수는 영국형 식민지 약 160만명, 네덜란드 식민지 약 50만명, 프랑스령 식민지 약 160만명에 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메리카와 유럽의 노예 폐지론자들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노예무역에 대한 강경한 반대운동을 펼쳤고 식민지들에 대한 노예 수입은 불법으로 금지되었는데 카리브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합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는 19세기가 한참 흐른 뒤였습니다. 영국형 서인도 제도 노예들의 자유는 1834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1948년에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오늘은 카리브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카리브의 지역의 위구노 해적들과 식민지의 아프리카 노예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